오늘의 여론조사 TBS와 리얼미터가 함께 조사한거였죠 나 진짜 이거 보면서 화나고 열받을 수 밖에 없는게 우리가 사는 세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못보는지 모르겠어 본인께서도 얘기했지만 뭐야 동향을 보는거 아니야 그렇죠 트렌드를 보는거죠 트렌드를 보는거니까 어떤 트렌드인가 지금 현재 대통령 지지율이 요 며칠 사이에 빠지는 추세였다 다시 다시 반전에서 올라갔었다고 월요일까지만 해도 주말 조사를 해서 월요일날 발표한건 올라갔었어 그런데 월요일 화소에 무슨일이 벌어져서 다시 내려갔더라 뉴스 이스 기사 한번 보세요 8월 1주차 주중집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38에서 35로 급락 그 다음에 미래통합당 급등 급등 그래서 둘이 차이가 1%도 차이 안난다 난리를 쳤죠 난리를 쳤죠 사실상 오차범위 내에 있는 것들은 차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역전했을 수도 있고 조금 더 떨어졌을 수도 있지만 거의 같다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이 여론조사 자체 이 기간에 사건이 있었다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 여당으로서 할 수 있는 자기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 이상하게 나온 거예요 임대차 3법 통과시켰죠 주택 공급대책 발표했죠 그러면서 그 이후에 나오는 여러가지 일들에 대해서 충실히 여권으로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야 이거 하나 더 보고 갈까요? 네 그렇습니다 오마이뉴스하고 리얼미터가 또 조사한 겁니다 임대차 보호법 반대가 50% 50% 산성이 44% 그러니까 이걸 보면 임대차 보호법을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은 거 아니냐 특히 수도권에 있는 유주택자가 56%가 반대했다 그런 식으로 통계가 나왔어요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민주진보진영에 대해서 계속 호두하는 언론효과라고 생각을 해요 49.5%를 50%라고 한다? 그리고 43.5%를 44%라고 하면서 야 같이 올려줬잖아 그런데 50하고 44하고는 차이가 있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리프레임을 만들어요 왜 만들었을까? 어제 우리 김선수 평론가님이 방송하셨던 거 있잖아요 김주호 팀장이랑 같이 조선일보죠 네 조선일보가 권영세 의원의 보도자료를 받아서 언론에서 다뤘고요 그러니까 참여연대 김주호 팀장이 그거에 대해서 도와줬던 그 방송을 보면서 느낀 건데 저 똑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어떻게 하면 더 나빠질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는 거야 그렇죠 어디에? 조중동에 그래서 표현을 해도 될 수 있으면 깎아내리는 쪽으로 계속 표현을 하면서 왜냐하면 한국말은 아다르고 어다르거든 어다르가 아다르기 때문에 점 하나 달리 찍으면 확 바뀌어요 맞아요 질문지를 만드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론조사에서 그런데 지금 나오는 결과들에 대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을 싸움박질을 시키는 거예요 싸움박질을 하게 되면 임차인이 밀립니다 쪽수가 많아도 왜? 돈이 없잖아 그리고 임대인은 자기도 모르게 나쁜 사람이 돼요 이런 결과가 나와버리는 걸 을들을 싸움박질을 벌이게 만들어서 어디에 있는 갑이 이득을 취하는 겁니다 기득권 세력들이 그렇게 싸움박질하고 뒤에서 혼자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싸움박질을 하는 그런 작전이 지금 월화수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렇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이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 윤석열 관련돼서 막 흔들었는데도 지지율이 빠지지 않고 버티고 있었거든 그런데 사람들의 주머니에 있는 자산을 건드려버리는 거야 이 자산을 잘못하면 다 잃어버릴 수 있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된단 말이야 그러면 너네 버틸 수 있어? 라고 이데올로기 공격을 하는 거예요 기적권 세력이 사실은 누군가 얘기했지만 그 시대의 주된 이데올로기는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가 월화수의 엄청난 물량 공세로 부동산관련법과 임대차 3법을 공격하는 시도가 있었고 맞아요 그 역으로 윤희숙을 띄우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고 맞아요 그런 총공세가 있는 상태에서 주택 공급에 대한 대책이 발표되고 난 다음에 그날까지 딱 이렇게 조사를 한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오늘 나온 조사는 우연히 그렇게 기간이 겹쳤다고 생각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미래통합당과 언론 권력의 어떤 합일체가 주도하는 정국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정국에서 특히나 또 두 번째 최은영 수장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아실 텐데 폐부를 찌르는 그런 명대사를 남긴 분이잖아요 핵심을 이야기하죠 젊은 친구들이 한 달에 60만 원씩 이렇게 월세를 내면서 그 쪽방에서 살고 있는데 아니 세금 한 달에 60만 원도 아니고 1년에 60만 원 정도 내는 것 같고 왜 이렇게 진징짜냐 진징짜냐 표현했어 진징짜냐까지는 안 했지만 그렇게 60만 원을 내는 걸 갖고 문제를 삼는 거는 앞뒤가 바뀐 거다 사실 말을 한 달에 60만 원씩 월세를 낸다고 하면 1년에 얼마? 720만 원 720만 원 그러면 60만 원 내는 사람은 도대체 얼마의 지혜상을 갖고 있다는 거야? 60만 원 내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한 집 하나가 공시지가로 따질 때 5억? 그러면 실질가나 9억은 된다는 소리네 그렇죠 지금 이 최은영 소장이란 분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오늘 이 통계를 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임대자들이 과집되었다 과집되었다 실제로 전체 1,000명 중에서 647명이 내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답을 했어요 이러면 과집된 거죠 과집된 거죠 임대 가능하거나 임대를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집계가 된 여론조사에서 그 보정이 잘못된 그런 통과이기 때문에 더 과대표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날카롭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통계는요 추세는 보시지만 액면 그대로 그렇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거는 문제가 좀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 문제가 있어요 세 번째 문제가 뭐냐면 공급대책이 나왔잖아 나왔죠 공급대책이 나오게 되면 대개는 그 공급대책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돈을 갖고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정부에 대해서 평가가 좋아지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 난 반대야 반대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중에서 좋아지는 사람이 생겨 그런데 집이 없는 사람들은 괜히 더 화가 나 짜증나는 거죠 짜증나 그러니까 공급대책이 누구를 위한 공급인가를 명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 누구를 위한 공급인가를 이번 언론들이 전혀 얘기를 하려는 거야 아파트 공급한다 그러면 일단은 두 가지 생각 중에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아씨 또 누구 좋은 일을 시키나 그치 그런데 저렇게 집은 많이 짓는다는데 왜 내 집은 없나 그치 이런 생각들 하시거나 아니면 아씨 진짜 내가 땡필치라도 내가지고 정말 저거 사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분노가 베이스에 깔려 있잖아 그런데 여기까지 일단 오늘 우리들이 정리해드린 내용을 일단 정리하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다른 데서 얘기 잘 안 했던 거 뉴스 공장 정도에서나 조금 얘기했었지 그런 비밀을 오늘 공개하려고 합니다 자 우선 오늘 얘기한 거 핵심이 뭐냐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 떨어졌고 그리고 민주당 지지율이 대폭 떨어진 걸로 나오고 그리고 부동산 임대차법에 대한 부정 여론이 마치 50%를 넘은 것처럼 보이는 거 그거는 세 가지 이유가 있어 첫 번째 월화수에 엄청나게 언론을 비롯해서 융단폭격하듯이 부정적인 그런 선동질을 계속했다 이 부분의 역할이 어느 정도 있었다는 거 맞아요 이데얼로 공개 있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뭐예요 우리 쪽에서 어떤 공급대책 공급대책이라고 하는 것들을 살짝 발표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없고 막연한 불안심리만 부축되는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래서 공급대책이 실제로 어떤 참신한 것들을 갖고 있어서 기존에 박근혜나 이명박이 공급하는 것과 저의 다른 차원에서 그거를 알면 집 없는 사람들과 집이 이미 있는 사람들도 오 그래? 하면서 좋아하게 될 것이다 특히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계속 묶여가지고 짜증나 있는 여러분 강남에 계신 여러분 여러분들도 진짜 귀가 솔깃해지는 거예요 맞아요 일단 음마아파트 사람들이 너무 좋아했대요 좋아했어요 왜 그런지 한번 봅시다 그 다음 세 번째 이 통계 자체가 솔직히 더 세밀하게 보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집 가진 사람들이 더 과집돼 10명 중에 647명이 집 가진 사람들이다 그러면 안 된다 조금 문제가 생긴다 그래도 그러니까 1,000명 중에 집 가진 사람이 500명 안 가진 사람이 500명 하고 했으면 통계는 추세는 그렇다고 쳐도 거의 비슷비슷한 그렇죠 찬반이 비슷비슷한 우리 이번에 보면 민주당이 이렇게 법 통과시킨 거 잘했다 48% 잘했다 그렇죠 못했다 46% 이렇게 나왔잖아 그렇죠 이 정도 나오는 게 정상일 것이다 그 정도 나오는 게 다른 왜냐하면 결이 다르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결이 다르지 않는데 법 통과하는 건 눈으로 보여 그런데 공급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설명을 들어야 돼 맞아 복잡해 그래 그런데 언론에서 불평등하게 설명을 해주면 다 짜증나는 거야 맞습니다 이해 못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여론조사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이번 문재인 대통령과 또 거기에 미리 한 달 전에 발표했지만 주목을 안 해줘 이 개기레기들이 제대로 써주질 않아 정말 참실한 주택공급 대책 두 가지가 한꺼번에 나왔어 비슷한 시기에 한꺼번에 나온 거예요 이거는 패러다임을 바꾸는 얘기야 7월 21일 날 나왔고 이거 설명해드릴게요 문재인과 이재명의 신박한 주택공급 대책 우선 빠방 1번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굉장히 어렵죠 어렵나 딱 듣는 순간 짜증나죠 좀 그렇지 왜 이름을 이렇게밖에 못 찍어 글쎄 좀 이렇게 뭐라고 그래서 차라리 경기도 기본주택 이게 더 나은 것 같아 어 그게 내용을 잘 모르겠고 경기도 기본주택 고민을 안 한 건 아닌데 좋은 말을 다 이렇게 좀 붙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 공공참여형 고민 재건축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지사가 서로 포인트가 다른데 결과적으로 목표가 같은 정책을 내놨다는 거예요 그렇지 짠 듯이 그렇지 서로가 역할 분담을 해서 어 맞아 맞아 신박하지 지금 현재 공공참여형 고밀 고밀 재건축 고밀 재건축이라고 하는 건 민간 재건축을 성격을 좀 바꿔버리겠다는 거고 민간임대 그리고 아예 경기도의 기본주택은 공공이 공급하는 기본주택 만들어보겠다 공유지에 이게 달라요 이게 달라요 이게 달라서 그래서 이 두 개를 함께 섞으면 특히나 수도권 지역이 아주 신박한 그런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이거 되게 신박한데 언론에서 얘기를 안 한다? 자 일단 문재인 대통령과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내놓은 공공참여인 고밀 재건축의 아이디어를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세요 자 기존 재건축에 조합원과 일반 분양이 있다면 그 조합원과 일반 분양뿐만 아니라 고밀 높여서 나머지 부분을 임대 공공성을 더 덧붙여 졌다 50% 더 다시 한번 설명해드릴게요 자 일단 음마아파트를 제가 아 음마아파트 설명하면 되겠다 설명을 할게요 음마아파트가 여태껏 재건축을 갖다가 지금 10년 넘게 계속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10년 사업시간 그렇지 왜? 용적률을 높여줘야 되는데 용적률을 못 높여준다 그러고 35층 이상 나와야 되는데 35층 이하로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땅은 똑같아 근데 그 위에다 높이죠 그래가지고 기존에 있는 세대들이 당연히 건축비를 내야 되잖아 내야죠 내야죠 조합원들이 내는 건축비를 어디서 충당해? 더 늘리는 집을 일반 분양을 시켜서 나머지 20층에 해당하는 것들을 전부 분양해서 그 돈으로 이 아파트를 다 짓고 다 짓고 새로 짓고 자기네 집값도 올라가고 올라가고 이런 솔직히 말해서 도둑놈신보를 사업이라고 하면서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못하게 하는 거지 서울시가 막았죠 35층 이상 치면 안 된다 이렇게 무조건 용적률을 올려줬다가 인구가 폭증하고 난리가 나요 고밀입이 생기고 주변에 교통도 막히고 환경권도 저해되고 수많은 문제가 생각되고 또 여기서 분양가를 갖다가 새집이니까 새집 기준으로 막 올려놓으면 저절로 막 주변의 집값들을 막 같이 올라가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재건축할 때 의무적으로 최소한 전체 가구수에 맞아요 한 10% 정도는 공공임대주택을 만들어라 이래서 의무화시켰는데 그렇죠 그때 그렇게 했죠 그것도 싫어가지고 신규 공급되는 거에 10%조차도 공공임대주택을 만들기 싫어가지고 그거 갖고 왕따시키고 어디 담뼈락 만들고 목 지나가게 하고 일부러 이렇게 다르게 만들어 구분되게 그렇지 이런 식의 야로들을 부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파트 생활해달라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가 정말 잘 되려면 소셜믹스가 돼야 되는데 다 같이 무자도 가난한 사람도 중산층도 어울려 사는 그래야지 여기서 다양성이 생기고 공동체가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제대로 못하게 만드니까 골치가 아팠다고 그렇죠 그런데 이런 곳에 제대로 된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줘야 솔직히 말해서 가난한 사람들일수록 차비가 더 아깝잖아요 그렇죠 이런데 재건축 이 단지들은 정말 좋은 곳이잖아 위치가 당연하죠 굉장히 좋죠 그래서 다 여기 들어가고 싶어해 그러니까 이런데 어떻게 하면 자발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걸 고민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그 방법이 나온 거예요 바로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이 바로 그 방법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